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마치 본능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추하고 더럽고 흉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와 휴양지가 비록 장소는 다를지언정 아름답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은 참 힘이 든 일이지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바라보는 것은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더럽혀지고 누추해졌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이미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름답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누추하고 남루한 저를 보시려면 참 비위가 좋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눈살을 찌푸려지고 외면하고 싶은 존재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이러한 존재라면, 보고 싶지 않은 존재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시선을 거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나옵니다. 그도 이 당시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전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장애는 어떤 죄의 결과, 죄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앞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 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참 그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성전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참 차가운 시선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모른 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의 앞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다 했을 때 이 보다의 의미는요. 영어의 C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알아봤던 것이 아니라 평소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에게 친근감이 있어서 그들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봤던 겁니다. 구걸하던 자기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고 평소 기계적으로 구걸하듯이 그들에게 구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선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골목길에는요. 한 여성분이 항상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픔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500원만 이러셨던 분이었어요. 어린 저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그분이 저에게 500원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 앞을 쌩 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빙 돌아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직도 그분의 그 눈빛 초점 없는 눈빛으로 저에게 500원을 달라고 하셨던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색이 기억이 나요. 어린 저에게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와서 다가가서 얘기를 하시면 모른 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시선 그 초점 없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보다는 부정적이고 경계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의 시선을 보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몇 푼 지워지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의 모습은 참 초라하고 남루하였지만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라의 의미는요. 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보라고 했을 때 이 보당의 의미는 주목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없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에게 내가 당신을 주목하듯이 그도 나를 주목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의 태도는요. 달라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다의 의미는요.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를 바라보던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온 시선을 집중하여 베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자 서로를 주목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놀랍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 가려지곤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그를 주목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순종하였고 그를 주목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했을 때 인간 베드로를 보면 병이 나을 것이니 나를 주목하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베드로가 주목하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지금도 주목하고 있으니 너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그의 아버지 되셨고 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먼저 그를 주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와 다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더 악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불순종하여 예수님 보시기에 외면하고 싶은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런 초라한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실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이 얘기를 해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대지와 뒹구르고 살 때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품을 떠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진심으로 안아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처럼 어떤 문제로 인해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고통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져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고 소망할 기도를 할 힘조차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오직 성공과 안이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삶을 살 때에 지금 나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주목은요 시험 감독자처럼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살 길은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주목하는 것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일을 방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프랭크로박은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이 일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다른 모든 일은 힘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온 시선을 집중하여 주목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한 달 기간 동안 너부터가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라. 예수님의 주목함을 너희가 깨닫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란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쁨 마치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는 기적을 누린 것처럼 제 삶의 그런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저의 예수동의 행위를 잠시 짤막하게 유학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업무차 차를 끌고 나왔는데 그만 차가 도로 위에서 방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 마음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운전석에 앉아 말씀도 보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보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평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월 23일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온종일 저를 괴롭힙니다. 내 편인 사람들을 모아 이런 불쾌한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 주님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제 마음에 있던 미움과 분냄의 쓴뿌리를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뽑힌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1월 29일 특별한 것도 없고 더 좋을 것도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보통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주님께서는 보통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삶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숙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도 온 시선을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역경과 고난 속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했던 그 명령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던지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던지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우리와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누렸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놀랍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지 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져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지금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한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으로서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인생을 주목받는 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닿을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걷지 못했던 네가 누렸던 기쁨과 평안 삶이 완전히 역전되렀던 그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바라봄을 통하여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좌절 속에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세임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혹시 이곳에 삶의 문제로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우리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역경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세임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6절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고백이 베드로가 명령하였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좌절하였고 나를 낭만케 하였고 나를 쓰러지게 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문제 안에 침체되어 있고 낭만하고 좌절된 나가 하나님의 이 시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신 그 힘으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걸어가는 자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좌절케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추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날마다 정말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나가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이오니 하나님 내 삶에 주님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정말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님의 날마다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